시장이 10년 넘게 FMC 결과에 집착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시장금리보다는 기준금리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의 5년물 금리가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요 경기 둔화 우려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부분서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선제적 금리 인상 코기를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하를 하고 금리 인상을 하고 이러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를 생각하겠지만 연준이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물가하고 그 다음에 실업률인데 물가 같은 경우에 타겟팅을 정해서 그 이상 되기 전에 금리를 인상을 해서 그것보다도 못 올라가게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을 포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거의 30년 이상 정도 연준은 물가를 2% 정도에서 고정을 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고 2%가 넘지 않도록 그 이전에 항상 사전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08년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에도 2013년에 자산매의 규모를 줄였었고요 그런데 2011년, 12년 정도부터가 물가가 회복이 됐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에 기준금리 처음 인상을 했었는데 그때도 역시 물가가 회복되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금리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전체적으로 연준이 중요시하게 보는 게 개인 소비지출 물가인데요 금융위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2%를 상회한 적이 2011년, 2018년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1% 초반대를 계속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사실상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쓸 수 있는 어떤 여력 자체가 완전히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물 경제 인플레 자체를 좀 일으키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이 2%를 어느 정도 상위하는 것도 상당 기간을 용인하면서 가겠다라는 입장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8월 말 잭슨홀 미팅 정도에서 이런 통화 정책의 어떤 변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이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과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2.0%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소를 해왔었는데 사실상 그거를 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2.0% 고소라고 하는 것이 정책적인 변수로서의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이네요 두 번째 제가 한번 여쭤볼 부분이요 국제금리 부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3월에 팬데믹이 제일 처음에 선언됐을 때에 굉장히 하락을 많이 해서 미국 금리 기준으로 했을 때에 그때 이제 저점을 찍었고 그 다음에 일정하게 어느 정도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이제 7월 FOMC 회의가 끝나고 또 다시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5년 물금리가 사상 최저치까지 다시 또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미국 금리 국제금리보다도 이제 미국 금리로 우리가 좁혀서 한번 여쭤보게 되면 미국 금리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보십니까 이제 채권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거는 5월이나 6월에 예상했던 하반기에 미국 경제 성장의 경로가 예상보다 더 밑으로 떨어질 거다라는 전망을 금리는 반영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6월 말 정도부터 6월 중순 정도부터 미국 내에서 확진자가 평균적으로 좀 많이 늘어났는데 5월 정도까지가 하루에 3, 4만 명 정도 그리고 6월 정도부터가 이제 6, 7만 명 그리고 지금 5만 명, 4만 명대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이게 안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특별한 조치 조치라면 봉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확산을 맞는 이미적인 어떤 조치가 없다면 이게 계속 확진자가 아마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미국의 실업률이라든가 필요한 어떤 실업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수치가 달라지게 될 거고 추가적인 완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 시장에서 반영을 하는 거는 중앙은행이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해야만 한다 지금의 정책만으로는 실물 경기를 회복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어떤 시각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 채권을 하시는 분을 만났더니 이런 때 오히려 트레이딩이 굉장히 활발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전에 미국 금리 나온 거 보니까 어제 5년물이 15% 하락을 한 거네요 베이시스 포인트로 보통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0.035%가 떨어졌기 때문에 보시면 전날에 비해서 15.56%가 하락을 한 거죠 4BP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참 정말 다이나믹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양적 완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완화 목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인 거죠? 이제 그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금액을 제시해서 그만큼은 채권에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사겠다라는 목표치를 줬었는데 지금은 일단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실물 경기에 어떤 훼손의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어떤 금액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실물 지표의 어떤 성과에 따라서 금액이 자동으로 달라지도록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물가라든가 고용의 지표가 더 나빠지게 되면 연준이 매입해야 되는 채권의 규모가 자동적으로 많아지게 되는 이런 어떤 논리인 건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경기가 나빠졌을 때 매입하는 채권의 규모가 자동적으로 많아지면서 경기 부양이 이제 어떤 오토매틱컬리하게 제공될 수 있는 아마 그런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 금리 관련해서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저금리 효과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보면은 저금리 효과가 아무튼 자산시장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타났다라고 보이고요 실물 쪽에서는 만족할 만큼의 성과는 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과연 장기 저금리가 굉장히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일본이 가장 저금리를 많이 시행을 했으니까 일본의 학자인 도코가와 레이코가 얘기한 거를 따라서 이렇게 해보면 일본 경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앉아왔던 가장 원인 중에 하나도 저금리가 너무 오래 지속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경제 전체적으로 자극이 별로 없다가 보니까 이게 실물 쪽에서 반응을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금리가 지금까지 자산시장 이쪽은 빼고 저의 실물 쪽에는 어떤 영향을 계속해서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교과서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나오는 거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저는 이제 이 금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제 상황에 맞는 적정금리가 얼마냐를 각 국가들이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저금리를 오래 유지함으로 인해서 실물 경제에 자극하는 게 떨어진 부분이 맞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맞는데 그러면 일본은 왜 저금리가 되었나를 생각해보면 일본의 어떤 상당히 빠른 고령화 그리고 어떤 이 경제가 지탱할 수 있는 중립금리의 수준 이런 게 사실 절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 저금리를 이상으로 금리를 유지했을 때는 긴축의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저금리로 가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지금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낮췄고 나중에 경기가 어느 정도 저는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아마 많이 걸릴 거고 먼저 자산시장이 회복되고 시차를 두고서는 실물 경제에도 저는 결국은 회복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인플레가 회복되는 경로가 자산시장이 먼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시차를 두고서 실물에 영향을 줄 걸로 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투자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자극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정상화시켰을 때 우리 금리는 그걸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것은 아마도 우리 경제의 어떤 인구 고령화라든가 우리 경제의 어떤 활력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리의 적정 수준이 얼마인가에 결국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단독적으로 움직이는 변수는 아니고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마이너스 GDP 폭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적정 수준의 중립금리보다는 훨씬 금리를 낮춰야 일단은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저금리, 초저금리를 선택하는 것은 적정한 선택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관련해서 또 한번 좀 여쭤볼 게 금리가 굉장히 낮은 게 정책 때문이냐 아니면 구조적인 것 때문이냐 하는 부분들을 한번 좀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나온 글을 보면 독일 금리가 234년 만에 최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234년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1700년대 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낮은 금리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과연 지금 국제적으로 굉장히 낮은 금리가 모든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굉장히 낮췄기 때문에 발생한 거냐 그것보다는 경제 전체적으로 활력이 굉장히 떨어져서 성장 자체가 굉장히 옛날보다는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진 거냐 하는 부분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동안 유동성을 워낙 많이 풀어놨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장기간 써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를 정상의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아마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금융시장의 어떤 충격이 가장 먼저 오게 될 거고 그래서 그거를 정상화시킨 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는 어떤 그동안의 중앙은행들이 양쪽 하나 정책을 많이 펼쳐와서 유동성을 많이 풀었고 또 우리 경제 주체들도 그 많은 유동성에 이미 적응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성장이라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성장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성장 자체가 많이 구조적으로 못하고 있다거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지는 않고요 기업이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 성장해야 하는 모습들은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워낙 많은 유동성이 풀렸고 거기에 지금 적응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아마 그거를 정상화시키는 데는 아마 우리가 예전에 연준이 테이퍼링을 정상화하려고 했을 때 나타난 부작용도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하기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도대체 몇 년이나 지나야 그래도 기준금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거 기준에 비췄을 때 이 정도 수준이면 그래도 낮지는 않구나라는 수준까지 갈지 정말 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또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글로벌 금리가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금리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서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앞으로 올라갈까요?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준의 추가적인 완화 정책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미국 금리가 좀 가파르게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흐름이 단기적으로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목 금리가 미국 5년이나 10년이나 이런 쪽 금리들이 조금 더 제로 수준에 가깝게 떨어지는 과정이 먼저 선행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그 이후부터는 특별히 변동성은 크지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올 때마다 연준에서는 채권을 매입하면서 시중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시키려는 노력 이런 것이 일단 연준이 부여받게 되는 아마 어떤 책임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눌러놓는 과정에서 실물 경기가 회복이 될 때까지 완화적인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금리의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언제부터 그러면 회복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지금의 경제가 기존에 코로나가 없을 때 경제성장의 경로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가깝게 붙기 시작을 해야 통화 정책의 정상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OECD 전망으로는 2년 이내 어렵다고 하고 있고 금융위기 때의 사례를 봐도 2, 3년 이상의 시간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특별한 정책의 어떤 긴축이라든가 이런 변화는 나오기 어렵고 내후년 정도가 됐을 때 어떤 논의들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21년까지는 특별하게 금리를 인상한다든가 이런 정책적 변화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연준이 금리도 내렸고 양적 완화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몇 가지가 남아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아직까지 제로 수준에 붙지 않은 중장기 영역의 금리를 조금 더 낮추는 정책을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5년이나 16쪽 금리를 더 0% 초반까지 가깝게 이렇게 낮춤으로써 전체적으로 실질금리의 마이너스 폭을 더 깊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아마 자산 매입 규모 확대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이제 오를 때마다 인위적으로 채권을 좀 매입을 해서 일정 수준 안정을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일드커브 컨트롤이라고 해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썼던 방식인데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특정 수준에서 금리 레벨을 고정시키는 방법도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대부분의 방식들이 다 소진이 되고 나면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어떤 논의도 충분히 연준 안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중앙은행 입장에서 어떤 아무 대책이 없다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상황일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러한 다양한 정책들이 지금 다 고려될 수 있을 것이고 필요한 상황에서는 저는 그런 정책들이 다 실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이제 우리나라 금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앞으로 정책적 스탠트가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 3월 달에 금리를 내리고 할 때 금리를 안 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내려봐야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이게 부동산에 난리를 낼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 저의 자아자찬인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제 생각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은행의 앞으로 정책적 스탠트는 어떨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이제 한국은행에서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항상 이제까지 보면 부동산과 실물 경기 안에서의 저울질을 하면서 부동산의 부작용이 있지만 그래도 실물 경기에서의 타격이 더 클 걸로 예상이 되면 기준금리 인하를 해왔고 아마 3월과 5월의 금리 인하의 결정의 배경도 부동산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규제 강화가 미시적으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정부에게 역할을 맡기고 실물 경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자는 결정을 하게 된 게 아마 배경이 아닌가 싶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추가로 될 거냐가 한국은행의 추가 완화로 갈 수 있느냐에 중요한 어떤 요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규제가 나와서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시장의 가격의 상승이 좀 안정이 되고 한다면 내년에 우리가 어떤 추가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 펼쳐진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한 번 정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봅니다 내년에 한 번 정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국내 시장 금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사상 최저치까지 내려가고 물론 10년 물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형태지만 국내의 10년 물 금리나 등을 보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하게 떨어진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대략 한 1% 초중반 정도에 지금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시장 진단서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채권 시장도 미국 금리가 최근에 많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금리도 레인지 박스에 갇혀 있었던 하단을 지금 이탈해서 하락을 했었고요 지난주 중에 하락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3년 금리는 0.80, 0.79 정도이고 우리나라 10년 금리는 1.30을 지난주에 좀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10년 쪽이 다른 나라 10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절대적인 금리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현 선물 매수가 최근에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과 10년의 금리 스프레드 측면에서도 보면 지금 50pp 정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조금 더 축소될 여력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10년 금리도 1.20 정도까지 10pp 정도 추가로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금리, 그 다음에 채권이 80%가 경제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반기 국내 경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반기는 일단 2분기까지의 QOQ 마이너스 폭이 워낙 컸는데 3분기부터는 2분기 대비 전분기 기준으로는 플러스 전환을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YOR 기준으로는 4분기까지도 계속 떨어지는 흐름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좀 우려가 되는 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고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고용이 지금 실업의 형태로 장기간 그냥 남아있게 될 그런 위험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어떤 재정 지원 이런 것들이 아마 필요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2분기보다는 QOQ 기준으로 회복이 되겠지만 회복의 강도나 탄력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회복의 강도나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채권이 원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나와서 잘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